54번은 Demanded 가 아니라 Demanding 돼야 돼 그 심한 비에도 불구하고 그 굳게 결심한 학생들은 그들의 평화로운 항의를 학교 바깥에서 지속했습니다 여기는 분사고문이 오는 거겠지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요구하면서 More balanced distribution of resources among all clubs 모든 클럽 사이에서의 더 균형 잡힌 자원의 분배를 요구하며 항의를 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기는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구조죠 그들이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과외 환경을 촉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